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보차 아차이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C250D 포매팅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주행거리는 17만 7천키로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비의변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유리 쪽 스톤칩 전혀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고요 다음으로 폰넷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폰넷 역시도 관리 상태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스크래치 깨짐도 보이지 않네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보시면 생활기술 전혀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앞쪽 3.93으로 거의 50% 정도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양호해 보이고요 도어 쪽 살펴보시면 손잡이랑 도어 쪽에 PPF 시공되어 있고요 스크래치 문국도 전혀 보이지 않네요 다음으로 이열물 컨디션 역시도 생활기술 보이지 않고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네 뒤쪽 8.33으로 100% 남은 신품급 타이어 확인했고요 화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요 위쪽에 스포일러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네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네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고요 깨끗하게 유지 잘 되어 있고요 이열 폴딩도 가능한 점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동일하게 주의구 입구 쪽에 PPF 시공되어 있고 이열 컨디션도 굉장히 좋네요 네 PPF 손잡이랑 도어 쪽에 되어 있고요 스크래치 문국도 전혀 보이지 않고 사이드미러 안쪽에 호측방 있습니다 바깥쪽 사이드미러도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다음 보조석 앞쪽 휠도 매생활기술 보이지 않네요 대체적으로 4쪽 다 휠 컨디션 매우 좋고요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탑승했고요 계기판 주행거리 17만 7,838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접림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시면 전동 핸들 크루즈 컨트롤 뒤쪽에 있고요 페데이 시프트 음성인실 겐지프리 이용 가능하시고 네 다음으로 핸들 왼편 보시면 전자식 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까지 양쪽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보시면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네 작동도 잘 되네요 다음으로 위쪽 보시면 ECM 룸밀러 정품 블랙박스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센터패시아 쪽 보시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역시도 잘 작동하네요 앞쪽 보시면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쭉 보시면 드라이빙 모드 조절 가능하시고 오토 스톱 버튼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2열 탑승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넓습니다 앞쪽에는 에어컨 송풍도 있고 가운데 보시면 컵폴더랑 수납 본관 들어가 있고요 시트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카시트도 이용 가능하세요 위쪽 썬루프 개방감 좋게 2열 또한 보여주고 있고요 엔진 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네 냉각수도 적정량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엔진 쪽 보실게요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효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전의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고요 앞으로 등속 조인트부터 찍힌 갈라짐 전혀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으로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 거고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저희가 위쪽에서 살짝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능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도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은 자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정확히 벤츠 C250D 포맷팅 모델 살펴보았고요 우선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